아니 왜 없지? 분명히 편의점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아닌가? 회장님, 저 여깄어요 박, 박선생님 회장님 제일 걱정돼서 찾으러 오신 거죠? 아닌데요? 나 뭐 좀 살 것도 있고 어, 산책하러 나온 건데요? 아, 네 그러세요? 그럼 얼른 들어가서 새 거 사세요 아니요 뭐 다음에 사도 돼요 늦었는데 박선생님 가요 회장님 보세요 누나요 너무 예쁘다 한방 눈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이 순간 꼭 우리를 위해서 내리는 눈 같아요 우리의 앞날을 축하해주는 축복의 눈이라고나 할까나 박선생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기상청에서 웃어요 회장님 이렇게 예쁜 한방 눈 앞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? 추워요 감기 걸리겠어요 빨리 가요 근데요 회장님 아까 저 걱정돼서 찾으러 나오신 거 다 너무 티나요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닌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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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번을 말해도 소용없거든요 다 너무 티나거든요 박선생 박선생 지금 이거 회장님 심장 뀌는 소리예요? 근데 심장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? 아닙니다. 내 심장 소리 아닙니다. 아닌데 맞는데 그럼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. 아니라니까 왜 이래요? 그러니까 한 번만 확인해 보자고요. 한 번만. 정말 아니라니까?